구멍이가 부릅니다. 누구랑 있었든지 솔직하게 털었나요? 그 말은 됐어. 그놈의 김대리 그놈의 밭들이 삐개는 이제 그만 질렀어. 17일에 한 번 벌러나가면 놀이시고 내 누구랑 있었나? 김대리 밭들이 이제 더 일어나 한 번이면 이해를 알겠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 이번만은 김대리가 박대리가 돈을 주냐 쌀을 주냐 밥 먹여주냐 김대리가 박대리가 그리 좋아 죽겠네 왜 나랑 사냐 얼마여 차는 아니겠지 버는 대로 말해봐 김대리 밭들이 김대리 밭티리 김대리 밭들이 김대리 밭들이 김대리 밭들이 드디어łu 똑바로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봐요 어디 한 번만 해봐요 당신이 뭐 했는지 어디서 말해봐요 어디서 뭐 했는지 누구랑 있었던지 두 사람을 다녀나 솔직하게 털었나요 무슨 말은 됐어 그놈의 김대리 그놈의 박대리 이 개는 이제 그 말 질렸어 이 개 한 번만 불러 나가면 도시곱래 누구랑 있었던 날 김대리 박대리 내 옷을 안 버리면 이 개는 알겠지만 도저히 못 찾겠어 이번 말은 김대리가 박대리가 돌을 주냐 쌀을 주려만 매겨주느냐 김대리가 박대리가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돌을 말려 맞다는 아니겠지 바른대로 말해봐 바른대로 말해봐 바른대로 말해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